네, 자 시작했습니다. 체력, 킹렉. 반갑습니다. 졸라라고 하는 강사라는 얘기를 지금 세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뭔가 커리 가이드가 잘 안 찍히고 있는 중인데, 자, 이번에는 실수 없이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사 이름이 졸라가 뭐지? 그래도 교육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졸라가 그 졸라인가요? 도대체 그 졸라가 그 졸라인지 무슨 졸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졸라가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이 머리에 떠오르는 졸라인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과는 달리 나름 제가 정통적인 강사 커리를 밟아왔어요. 이런과는 달리 강사 커리는 굉장히 정통적으로 밟아왔고요. 그 다음에 본명은 좀 평범합니다. 김준호라는 이제 본명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연이 있긴 해요. 개인적인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여기서는 생각하도록 하고, 아무튼간에 졸라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 뭐, 추천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나름 자료도 꽤 반응이 괜찮고요. 그리고 또 나름 탑 A 중에 탑 4에도 들어있고요. 요 앞에 1, 2, 3가 다 쿠그들이야. 어우, 얼음이 쿠그도 너무 힘들어. 너무 강해. 어쨌든 간에 탑 4에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름에서 풍기는, 뭐 이런 편 쓰면 안됩니다만은, 뭐, 야매 이런 편 쓰지 마세요. 그런 강사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제 입으로 드립니다. 자, 제가 오르비에서 처음에는 이제 생윤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제가 오르비 오기 전에 이제 논술 구술 강의를 메가스터디에서 꽤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그래서 메가에서는 이제 그 인문계 구술 대표 강사라는 탈툴도 달아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면접 제안에 같이 와가지고 생윤 강의하고 있는데, 선생님 뭐 면접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래서 어? 면접이 또 재밌어요. 면접이. 그래서 이제 뭐 면접 강의, 그리고 자소서가 사실 좀 짝이죠. 수시에서 보면 면접하고 자소서가 이렇게 세트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의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어 진원 중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오르비가 나름 이제 매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강이라는 매체도 있지만 뭐 자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광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책하고 종이책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조합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지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물음표라고 하는 건 얘기들이 오가기나 하는데 실현될지는 잘 모르는 것들이 되어지고요. 뭐 개인적인 욕심은 생윤, 제가 졸시모라고 하는 실전 모의고사였는데, 졸러스멀 모의고사라고 있는데, 그걸 종이책으로 한번 출간해 보는 게 저의 조금 개인적인 욕심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 물음표들은 실현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들은 이제 제가 어쨌든 간에 실시했던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하고 자소서가 종이책으로 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오르비에서 하는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르비에서 저랑 이제 꼭 인강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다른 식으로, 다른 식으로도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오르비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저한테 이제 메일 보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쪽지가 있어요. 오르비에 가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자바티라고 하대요. 감독님,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자바티가? 예, 아마 보니까는 자료만 받고 튀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다른 사이트입니다. 옆동네 뭐 꿈많이, 수많이 해서 또 이제 뭐 제 자료죠. 예, 받고 뭐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 자료들은 예,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전자책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시즌마다 있어요.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그 시즌마다 있기 때문에 저를 갖다가 눈여 봐주시면은 또 건지는 내용들이,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해야 될 일은 뭐냐고 하면은, 예, 요거죠. 생윤하고 면접이 되는 이제 인강 얘기인데, 유료도 있지만 무료도 있어요. 종종 올립니다. 올리니까는, 요 무료 강의, 홍보 강의 아니니까는 무료 강의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료 강의를 항상 할 때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돈 받고 할까 말까, 다시 말하면 돈을 받을 만큼의 가치겠는 내용들을 강의하는 거니까,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제 칼럼들, 면접 칼럼도 있고, 그 다음에 자소수 칼럼도 있고, 무료 가이드 인강 오픈 공지, 그 다음에 요은 이제 생윤 자료 내용도 있고요. 하니까는 종종, 종종 검색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지금부터 생윤 인강 가이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생윤 인강의 가이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장점하고 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강사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1타 같은 N타입니다. 장점은 1타 같은 거고요. N타는 이제 단점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자,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셔가지고 이제 답변을 제가 했어요. 생윤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남긴 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 군데 정도 질문을 했지만, 이렇게 명확한 해설은 처음이네요. 바로 요거죠. 저의 어떤 해설 능력, 설명 능력은요. 1타에 안 꿀립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있는 1타에 안 꿀립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착각 아니십니까? 라고 하지만, 제가 면접입니다. EBS라든지, 면접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면접이 아니고 인강이죠. EBS 사탐 인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가에서 농구순 인강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인강도, 인강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면은, 저의 했던 해설 능력, 설명 능력은 90%를 다 찍어요. 설명 능력만 보자면은, 이제 거의 1, 2등을 다 했어요. 그래서 안 꿀려. 이건 진짜 안 꿀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네. 엔터네. 무슨 말이냐? 일단 여러분들이 인강 선택을 할 때, 막 뒤져가면서 후보 10개 이렇게 안 뽑을냐고 그렇죠. 일단 이제 언론 이제, 귀에 들리는 분들, 그러면 이제 뭐, 그분이랑, 그분이랑, 뭐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정쌤. 예. 질문했는데, 뭐 질문이 안 나와. 질문이 좀. 그래. 그러면은, 저한테 안 와요. 임정한 선생님한테 가요. 이정쌤이라, 임정한 선생님 죄송합니다. 임정한 선생님한테 가요. 그런데 임정한 선생님한테 또 질문했어요. 또 뭐, 해설이, 설명이,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러면 또 저한테 안 와요. 또 다른 분한테 가. 누군지 모르겠다만은, 메가스터디의 김정은 선생님인가? 잘 못 쓴다만은.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어딘지는 저는 모릅니다. 예.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돌고 돌고 돌다가 이제 뭡니까? 대부분 한 서너 군데, 한 두세 군데 하다가 안 되면 뭡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집착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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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가 이제 저한테 오는 거라. 그래서 거의 안 와. 거의 문제야. 여러분, 집착을 좀 가지십시오. 예. 그냥 어지간한 답변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캐묻고, 캐묻고, 캐묻고 해가지고 저한테 좀 와주세요. 이분은 그나마 세 군데, 앞에 제가 네 번째라는 거죠. 그렇죠? 예. 심지어 가장 많은 분은요. 제가 여섯 번째인 경우도 봤습니다. 선생님이 여섯 번째였어요. 라는데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 예. 제 답변에,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믿고 가겠다. 해서 이제, 저한테 안착을 하였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 참 예. 앞에 그럼 뭐 그렇게 생윤 강사들이 많지? 자, 오십시오. 예. 1타가 좀 뭔가 좀 아쉽다 싶으면요. 2타한테 물어보시고요. 2타가 좀 더 뭐 아쉽다 싶으면은 3타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엔타까지 와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기서 충분히 안착하고, 충분히 만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의 생윤 커리어의 기본은요. 인강 기준입니다. 인강 기준 했을 때 기본 커리는 제로, 원, 투, 쓰리가 있고요. 요 제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료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원, 투, 쓰리 해가지고, 뭐 개념 강의,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카시마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성격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인 강의와는, 성격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조금 있다가, 제가 좀 설명하는 부분을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생윤 재료가 있는데, 제가 이제 바나나 강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아까 사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제 화면 보시면은요. 제가 바나나를 들고 있습니다. 예. 그 바나나의 정체가 뭘까를, 갖다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 강의 듣고 안 듣고 상관없이, 그냥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내일 수능 봅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수능 보더라도, 그냥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은, 저도 공부를 해본 입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강사에서 가 아니라, 저도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여러분 보고 있으면은,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공부가, 이제 생윤이 아니고, 다시, 사탐이나 생윤이 아니고, 그냥 공부, 공부, 공부. 너무 답답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해뒀으니까는, 처음 해뒀으니까는,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순생유출한 거지 않습니까? 가 아니라니까, 얘들아. 응, 아니라니까. 어, 이 강의 괜찮아. 님들 공부 인생에 도움될 겁니다. 다시, 생윤이 아니고요, 사탐이 아니고요, 수능이 아니고요, 그걸 다 포함해서, 님들 공부 인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로 넘어가주시면 돼요. 1강의로. 요거는 유료 강의야. 자, 그런데, 자, 요것도 잘,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제 강의가, 40강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많은 분들이, 우와, 너무 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인강 강의가, 길어봤자, 기본 개념 강의도 30강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40강까지 하면은, 여러분이 일단 굉장히 시간적으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잘 되십시오. 여러분의 경쟁 상대 중에, 강력한 경쟁 상대가 누구냐면은, 고사들, 제수한 애들의, 고사 종합반, 제수 종합반 애들이에요. 자, 요게 아마도 기본 강의겠죠. 그렇죠? 기본 개념 강의겠지. 그래서, 제수 종합반의, 기본 강의입니다. 사탄 기본 시수가,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대선 같은 경우에, 주당 4T를 한다고요. 한 달 사주니까은, 한 달에 16T가 되고요. 적어도 3, 4, 5, 석 달은 하지 않겠니? 곱하기 3, 해주면은, 48T가 나옵니다. 대성이면은, 정시 라군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않니? 그런 애들이, 기본 강의를 48시간을 현강에서 해. 그런데, 그런데, 1년 제수해도, 대성을 갈까 말까 한 분들이, 분들이, 기본 강의를요, 한 20강, 30강짜리 들어가지고, 그게, 기본이, 기본이 될 것 같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요건 이제, 지금 촬영하는, 예, 바로 직전에 제가 받았던, 올해 1년 마무리하고, 받았던, 예, 편지 내용입니다. 쌤을 처음 만났던 날로 돌아가보면, 진짜 이상한 선생님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팔 하나 들고 왔거든요. 내 생일은 망했다. 올해도 이지영 선생님, 프리패스 끊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이지영 선생님, 안 끊으셔도 됩니다. 이랬는데, 이랬는데, 우와, 이건 뭐지? 천재인가? 저 선생님은, 예, 그냥 단순 지식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지식 간 설명을, 나름 설명 잘한다니까요.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력 괜찮다니까요. 좋다니까요. 요걸 해줘야 돼요. 요거를, 단순 지식 강의는, 그거 왜 들어? 노트 필기 봅니까? 뭐 되지 그러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생류는,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특히 킬러들은, 여러분은, 맨날 생류 보고나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선지가 나왔대요. 항상 새로운 선지가 나오는데, 항상 새로운 선지가, 단순 지식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식 사이에 있는, 선지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지식으로 확인하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그걸 이해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언제? 기본 개념 강의할 때, 그게 당연히 뭡니까? 강의 실수가 길이 실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제를 많이 다루는 게 아니에요. 주제를 많이 다루는 게 아니라, 중요 사상가, 특히 요게 필요한 사상가들, 요게 필요한 주제들, 그 사이사이를 설명해 주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너무 지루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름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개념 나름, 저는 오개념선 나름 자유롭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나름 안전합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세이프에. 나름 안전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정리 설명하는 거, 무리 없을 테니까, 없을 테니까, 이, 재미와 안전과, 정리와 설명, 그 어떤 것도 놓지 않을 테니까요. 40강이라는 이 시간을, 제한테 투자하십시오. 기본이 잡힐 거고요. 그러면은, 어지간하면 2등급은 나와요. 다시, 여러분이 기본 개념 강의만 들어도, 어지간하면 1, 2등급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돼. 기본 개념 강의 듣고, 이제 뭐 한 3등급 나온다? 그건 기본 개념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생윤입니다. 아니, 생윤. 요 정도는 해 주셔야 한다. 선생님, 대성의 48디인데, 인강 40가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라고 확신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요. 인강하고 형강하고 비교해 보니까는, 인강이, 압축도가 높습니다. 형강은 좀 눈도 마주치고요. 그 다음 좀 대화도 하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돌발 상황에 좀 있게, 농담 따먹기도 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인강은 스튜디오가 그렇진 않단 말이야. 게다가, 촬영 기사는, 촬영하시는 분들이, 또 촬영하시는 분들도 좀 스타일이 있다. 어떤 분들이 이제, 호응 잘해주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지금, 지금, 딱 이래가지고, 한번, 너 한번 얘기해봐라. 너 한번 들어볼게. 이러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진짜 쫄았단 말이야. 그러면, 할 얘기밖에 못해. 그래서, 형강입니다. 형강 한 1.2T에서, 많으면 한 1.5T 정도가, 인강 1T 정도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면은, 형강 50T에서 60T 정도 나올 것 같아. 어, 그러니까는, 충분하라고 생각이, 집니다. 자, 그 언어 한강도, 허투루 쓰지 않을 테니까요. 네, 저한테 한번, 투자를 하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생년 2는 뭐냐면, 요건 이제, 제 수업 스타일, 요건 이제, 졸라 생윤 재료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면 되는 거고요. 생년 2가 뭐냐고 하면은, 킬러 통수의 모든 것인데, 여러분이 처음 오는 선지들을 갖다가, 지식, 지식에다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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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면 안되고요. 그러면 밑도 것도 없고, 진짜, 뭘 해달냐면은, 생년 1에서 배웠던 기본 개념 지식 있죠? 있지? 사실 생년 1에서 4시간 정도 하면요, 심화적인 지식도 다 다뤄요. 그런데, 심화라고 하는 게, 단순 암기가 아니다 보니까는, 머리를 굴려야 돼. 그런데 머리는 잘, 안 굴러가잖아, 솔직히. 그렇지 않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머리 굴리는 작업.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뚝배기 깨는 작업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성적이, 1, 2등급 안에, 안착되시는 분들은, 생년 2 강의가 짧습니다. 상대적으로, 한 13강에서 한 15강 사이에서, 이제 제가 이제, 편성을 하는데, 요거 가지고서, 이제 마무리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 개념 지식을 갖다가, 우리 핸들링 한다고 하잖아. 요래다 한번 사용해보고, 저렇게 또 응용해보고, 이렇게 다 한번 응용해보고, 하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작업, 요게 이제, 생년 2에서 말하는 거죠. 보통, 심화 강의를, 지식의 나열로, 많이 요렇게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니네가 이런 지식하고, 이런 지식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요 중간에 요런 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아니면은, 요런 것도 가능하겠죠. 야, 요거 두 개 짬뽕 시키면은, 이렇게 되지 않냐? 뭐 이런 거, 어, 이런 거. 요런 걸 하는 게 이제, 생년 2 강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지식과 지식을 이어주는 어떤, 논리적인 작업들, 구조하는 작업들, 체계화시키는 작업들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다른 강의와, 차별화가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생년 2 강의는 일단, 기본 개념 지식이 있어야지 돼. 기본 개념 지식이 아리까리하면은, 뭐, 응용이고 나발이고 없어. 어, 그분들은 기본 지식, 기본 개념 강의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요게 응용이 아리까리하면은, 기본 개념 강의를 다시 듣고 나서, 응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생년 2는, 요런 이제,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어떤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 제 수업 듣고, 바로 50 찍어서 정말 신기했다. 몇 강 안 되잖아. 몇 강 안 되잖아. 십몇 강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왜 그러느냐. 이 친구가, 나름 기본 개념 지식은 어느 정도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금만 해서 해주면 돼. 어차피, 사탐생륜에서 하는 이거는,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다시. 이게 난이도가, 난이도가, 안 높아요. 도저히 뭡니까? 선생님,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는 이상,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연습하면 됩니다. 이 친구처럼 조금만 하시면, 탁! 하니, 튀어오릅니다. 자, 그라고요. 그 다음에, 생년 3가 있는데, 둘, 둘, 뭐라고 있습니다. 예. 서, 라, 스, 뭐, 예. 모의고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스의 모의고사라고, 이게 걱정인 게, 걱정인 게, 아, 이걸 종이책으로 그대로 출간하자니, 이제 큰일 났죠. 예. 아마 이제, 심의에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까, 이제, 이게 고민거리긴 합니다만, 아무튼간에, 이제, 오르비가 조금 이제, 자유로운 게, 이런 분이 좀 자유롭게 해줘요. 예. 그래서, 나름 이제, 오르비에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아우도 한번 해보고, 예. 자, 그래서, 졸스의 모의고사라고, 마찬가지죠. 이름도, 예. 별나고, 그 다음 뭡니까, 강사도 뭔가, 인간이 살짝 이제, 처음부터 안 들으면 이제, 야매 같기도 하고, 예. 구라 같기도 하고, 먹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보긴 하는데, 그래도, 입소문이 있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나름, 평가는, 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제, 뭡니까, 계속해서, 보시는 일정수, 일정, 그, 수 이상의, 그것들이 팔려나가요. 전전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판매량이, 세뱀간 늘었어요. 예. 뭐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얘기가, 되기는 되는거라. 어, 나름.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쪽지 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탔던 커리가, 살짝 후회돼요. 왜 이거 저기, 구평 이후에 공개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뭐, 후회할 것까지는 아닌데, 어, 요걸로 메꾸시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가지고, 이제 이만한, 모의고사, 구하는 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생윤술이,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자, 제로, 원, 투, 쓰리.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면접 인강, 졸라 가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왜, 면접도 인강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얘들아. 있다고, 있다고. 이, 오르비에 이게, 면접 파트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제가 오르비 본사에, 면접 항목도 하나 만들어 달라, 라고 했더니만, 이게 무슨, 기술적으로, 이렇게 뭐,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해야 되는데, 뭐, 기준에 있던데서, 이렇게 추가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뭐, 아투라는 걸 갖다가, 다시 작업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사탐에, 생윤을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사회 안에, 면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수강 후기가, 면접 수강 후기랑, 생윤 수강 후기가, 이게, 섞여 있어요. 근데 뭐, 요거는 뭐, 면접 보고 왔다니까, 면접 맞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 어, 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요 두 번째는, 제 기억상, 이 두 번째 친구는, 아마, 서울의대, MMI 붙은, 얘 친구가 될 거야. 나름, 있다니까, 어, 괜찮아. 게다가, 앞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메가스터디에서, 구술 대표 강사라는 걸, 그 직함을, 저한테, 그냥 주지는 않았겠죠. 그냥, 설마 제가 불쌍하니까,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이 인강에서, 드러나니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제, 세부 커리가 되는데요. 자, 예. 뭐가 중간에 확 튀었다, 그렇지. 예. 생일과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로, 원, 투, 쓰리, 가 되는데, 수능은, 나름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랬죠? 제로하고, 일하고, 이하고, 삼하고, 근데 요거는, 제로, 원, 투, 쓰리가, 그렇게 긴밀한 연관성은 없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면접 제로인데, 면접 제로는 뭐냐고 하면, 준비해야 된 얘기입니다. 입시라고 하는 게,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시험을 미룰 수가 없어.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촬영할 때, 촬영할 때 이제, 전주에 이제, 예약을 해놓고, 근데 내가, 너무 바빠서, 촬영을,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 그러면은, 문자를 보내요. 아, 촬영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이거 다음 주에 미룰 수 있느냐. 그럼 그렇게 밀어줘요. 그런데, 제가 면접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전화를 겁니다. 제가 면접 준비가 아직 제대로 안 됐는데, 한 일주일 연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 그렇지? 어쩔 수 없이, 준비를 제대로 해야지 돼. 다시 말하면, 하다가, 어, 이게 아닌가 보네 하고, 커리 바꾸고 할 일은 여유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고 하면,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다시, 면접 준비에 필요한 요소들. 다시 말하면, 중간에 커리를 바꾸지 않고, 처음부터 확인을 제대로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라고 하는 작업이, 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요것도, 무료로 오픈해 두었고요. 계열 상관없고, 면접 유형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듣고,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 1강의는 이제, 모든 면접의 기본기를 다룹니다. 이 수시가, 좀 사기꾼들이 좀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옳겠지.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긴 하겠지만, 무슨 말이냐, 수능은, 점수를 할 수 있을까는, 이게 평가가 되잖아. 면접은, 수시는 입시 결과가, 합불합밖에는 모르니까는, 어떻게 평가가 못 돼. 평가를 할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는, 사기꾼들이, 자신의 사기를 안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영역이, 수시 영역이죠. 이게, 입시 제도상, 입시 제도였던, 투명성 부분에서는, 이 입시가 그렇게, 좋은 입시만은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럼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접 같은 거 하다 보면, 특히, 그리고 자소서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뭡니까, TV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소한 것들을 갖다가, 부풀려가지고, 강의하는 것들이 있어요. 유튜브 같은데 그런 거 많아요. 속아 넘어가면 안됩니다. 여러분이 면접에서 떨어지는 건, 다 기본기 때문이겠지. 뭐 얼마나 디테일한 부분에서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모든 면접의 기본기를 다룹니다. 입시 면접이 아니고, 모든 면접입니다. 이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들으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제 뭐, 메일을 갖다 알려드리니깐, 사실은, 취준생이다. 대학 4학년 졸업반이다. 근데 이제, 제 강의를 어디서 이제 들은 거라, 제 얘기를 어디서 듣고는, 도움이 되더라 해서 이제, 그 선배의 얘기를 듣고,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 선배들이 강의를 들어서, 대학 4학년들도 듣는 강의입니다. 분명히 면접의 기본기를 다룹니다.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내용은, 여러분이 대학 졸업할 때도, 입사 시험 칠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게, 개혈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지, 무슨 제가 알아낸, 아주 뭐, 진짜 뭡니까, 스킬? 예, 스킬은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요. 이러이러할 경우에 스킬이 통한다고.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분명히.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하지만 중요한 건 요구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올리지 않습니까? 라고 할까봐, 요 원리가 내 원리가 아니고, 대학의 원리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학교에서 면접 평가 기준을 공개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달아놨어요. 이 평가 기준은 여기에 부합한다, 여기에 부합한다, 여기에 부합한다. 다 설명드 쓰니까, 충분히, 교재 내용, 강의 내용, 또, 공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갈 겁니다. 사교위라 해가지고, 강사가 자의적으로 만든,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요게, 제가 메가 했을 때도, 베스트 강의, 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평가는, 좋습니다. TCR2, 아까 했던, 5대 절대 올리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 라이프까지, 마이 라이퍼가 아니고, 마이 라이프입니다. 그 영어 간단해. 내 인생, 내 인생, 요거야.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예, 강의 들어보세요. 100%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 의대, 예, 들어간 친구, 뭐, 서류전형, 100%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대 MMI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들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면접2 강의는 뭐냐고 하면, 너무 수능 공부하다 보니까, 특히 이과분들, 이과인데, 문과 주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과인데 또 마찬가지. 너무 세상에 관심이 없네. 그래서, 면접의 기본 내용 주제, 특히 이제, 인문계 시사 관련된, 이제, 면접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문제풀이요. 자료 제시요. 자료, 또는 이제, 제시문, 제시형 문제. 그리고, 얘네는 조금 이제, 고민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거의, 논술 문제거든요. 그냥 논술 문제랑 거의 비슷해. 그래서, 연습 교제입니다. 요 강의 교제 말고, 강의 교제는 다 강의 무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연습 교제를, 제가 전자책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요 강의랑, 이제 요거, 예, 다운받으셔가지고,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런 것들은, 요 강의들은 좀 이제, 나름 이제, 뭡니까? 필요한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필요성에 따라서, 듣고 안 듣고는, 이제 본인 판단하시면 돼요. 혼자서 시사 공부하다가, 막히면은 들어도 돼. 어, 처음부터 들으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여름의 상황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 수리는 이제, 교대, 사대 전용이죠. 요거는, 교사대에서도 이제, 교직 인적성. 교대, 사대 면접 중에도, 서류 확인형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 필요가 없어. 어, 필요가 없는데, 이제, 교사와 관련되는, 교직과 관련된, 이제, 인적성 문제가 나오는 대학들은, 이제, 요 강의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 강의가, 나름 조금 더 애정이 가는, 애착이 가는, 고런 강의입니다. 왜냐고 하니까는, 일단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사를 지망했고요. 예, 사, 그래서 이제, 저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다, 1지망부터 3지망까지가, 교사, 교사, 교사였어. 나 사회교사, 사회교사. 사회교사. 대학만 이제, 대학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부산대,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그리고 이제, 음, 한때, 감독님, 혹시 감독님 때도,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까? 이화여대가, 이화여대가, 남학생 한 명을, 상징적으로 모집한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나요? 저때 그런 얘기, 그런 헛소문이 있었어요. 그런 헛소문이. 그래서 이제, 한때, 한때 그런 헛소문에, 혹하네 해가지고, 이제 이화여대, 일반사회교육과인가에, 이화여대 사회교육과 지망을, 지망을 한 번 했다가, 담임한테 끌려가지고, 두드리막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간에, 그때 되고 나면은, 다 이제, 뭡니까? 이제 부산대, 아니면 그 다음에, 제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부산대, 그리고 이제 뭐 서울대, 하면서 이제, 다 사회교육과, 사회교육과, 사회교육과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뭐 저의, 그런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메가에서 요 강의를 할 때, 할 때 이제, 야학생 하나가, 이제 수강으로 올려놨는데, 이제 수강 후기 내용이 요거세요. 오빠가, 제 강의, 졸라 강의 듣고, 이제 교대를 간거라. 예, 졸라 교대 간거라. 근데 이제 이 여동생이죠. 여동생이 이제 또 뭡니까? 교대를 지망을 해서, 이제 오빠한테, 나 뭐, 나 어떻게 되냐고, 뭐 해야 되냐고, 해서 이제 이 오빠가 이제, 추천해 줬습니다. 뭐 졸라갖고 들여다봐라. 그래서 교대 합격하고 나서, 이제 수강 후기 올린 거죠. 그러니까요, 우와, 또 남매가 또, 그런 이제, 역사가 묻어나는, 그런 이제, 강의도 하고요. 그래서, 걔는 이제 좀 이렇게, 애정이 더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면접입니다. 평범하게 하기 위해서, 강의 듣는 거 아니죠, 그랬죠. 예, 칭찬받기 위한 조건들. 그거는 면접 1이든, 2든, 3든, 다 마찬가지. 요걸 이제, 한번 연습해보자. 라는 이제, 강의 되겠습니다. 특히, 교대, 4대 분들이, 성향 자체가 굉장히, 평범합니다. 뭐, 노멀하다고 해야 되겠죠. 예, 굉장히 표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면접을 못한다가 아니라, 면접이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면, 의미가 없지. 그렇지? 어, 상대평가는. 남들보다, 요만큼은 잘해야 된단 말이야. 상대평가의 좋은 점은 뭐냐면, 남들보다 많이 잘할 필요가 없어. 요만큼만 잘하면 돼. 요만큼만. 요만큼만. 그래서 남들보다, 요만큼 잘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요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대사대, 인적성 보시는 분들은, 나름 유용한 강의가 될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예, 제가, 올해의 쿼리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멘트, 예,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저는 여러분을 즐겁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의,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 그러면, 입시 대박이죠. 그렇죠? 예, 한번, 같이 올해도, 잘해봅시다. 지금까지, 졸라였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